음악이 나오자 표정이 돌변했다. 아마추어 라틴 랭킹 유리, 장세진 이해인 팀의 쌈바 무대. 관중들의 반응부터 확연히 다른 두 사람. 듀를 이어 남기용 이다정 팀의 파스오 더블레 경기가 펼쳐졌다. 마치 두 경기를 보던 절도 있게 무대를 휘어잡는 두 선수. 이렇게 모든 국가대표 경기가 끝이 났다. 준비해온 모든 것들을 아낌없이 쏟아부었던 무대. 지난 1년의 시간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그리고 잠시 후. 한자리에 모여 결과를 기다리는 선수들. 후회 없이 최선을 다했지만 결과는 누구도 알 수 없다. 팽팽한 긴장감 속에 전광판을 응시하는 선수들. 마침내 결과가 공개다. 6팀 가운데 국가대표의 자리에 오른 건 상위 3팀뿐다. 장세진 이해인 커플 국가대표 확정. 남기용 이다정 커플도 국가대표 확정. 이규원 김가영 커플 역시 국가대표로 발탁됐다. 내 옆에선 벌써 울음포가 터졌다. 야 잠깐만. 잠깐만 너 몇 살이지? 저 18살은. 나 노상이야. 아 나가셨어요. 이번에 드신 거예요? 네 이번에 드신 거예요. 그럴 수 있는 거예요? 네. 쟁쟁한 선배들을 제치워 국가대표 선수가 된 18 김가영 선수. 내가 이렇게 해줘서 될 거예요 이거. 오느라 대답도 제대로 못한다. 조금 전 카리스마는 다 어디로 봤나? 괜찮아요. 우리 파트너는 어쩌고 헌네.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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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트너. 우리 까불이. 겨우 눈물을 멈추고 마음을 추스른 김가영 선수. 이제 뭐 어떤 걸 떠나는 거야. 네? 국가대표도 뭐 어떤 걸 떠나는 거야. 이제 계속 못 받아 나가야지. 대기로. 세계로. 세계로. 이제 시면 돼. 이럴 땐 또 역락 없는 여고생이네.